도형을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혜리의 창이 위치해 있는 도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우리는 분석을 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조혜리의 창으로만 해석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이 조혜리 창으로 있을 때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중하의 내용이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내용도 많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.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혜리 창인데 어느 한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위아래나 좌우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혜리 창 외에 좌우의 해석과 그 다음에 상중하의 상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넣을 건데 어느 한 특정의 위치에 있을 때 거기를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이 무언 무언 무언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집어넣을 테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부탁해요. 부탁합니다.